괜찮아요, 좋으신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첫오백육후에 살고 있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연재생입니다. 다 30년쯤 됐어요. 돌잡을 때 팔잡았거든요. 저는 국어 교사입니다. 나는 이것은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를 나누는 것 같아요. 잘 타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가족을 행복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닌 뜻이니까요. 지수지, 가지 마니 그런가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엄청 놀라고 긴장하는 겁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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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가. 제가. 내가. 지민. 내가. 그. 그렇게 죽어 저는 지수씨가 좋습니다 그거는 또 인신 혹시... 안녕 찾기십니다 아니 주님 좋아하시는 거 알겠는데 조금 천천히 만나러 가도 되잖아요 주님은요 어디에나 아키세요 i'm trying not to think about you can't you just let me be so long my luckless romance my back is turned on to you should've known you bring me heartache oh most lovers always do